. . 평화협력 부상과 북한이라는 주제로 이천십삼. 예. 이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한국군의 작전 인과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여도에서 우리 해군 작전이나 공군 작전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 한국의 이여도에 대한 관할 것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. 이여도 상공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고 또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이십팔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 대화에서 논의할 협의할 예정입니다. 마지막으로 태극 JOS.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개발한 삼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